그러니까 추가적인 논의도 본인들이 설명을 내놓지 않았고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전부다 여러분들 거리를 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는 그래도 여론이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오늘 다시 들어가 보니까 8,800명 정도가 하루 사이에 여러분들 조사에 응했네요. 이게 17%에 13%로 줄어든 겁니다. 한 4%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어제 1시간 만에 실시가 됐을 때 17%였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13%로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4% 정도 차이가 나기가 힘듭니다. 그 이야기는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임종석의 남북 2개 국가론에 대해서 틀린 주장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거의 79%에서 1시간 그리고 하루 만에 84%로 오른 겁니다. 그 이야기는 시간이 갈수록 임종석 씨를 나무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다는 거거든요. 사실 옳은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냥 단정적인 표현을 내리지 않았지만 임종석 씨가 무슨 북한 측을 두둔해야 될 그런 말할 수 없는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이 있나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85%에 가까운 사람들이 임종석 씨의 이야기를 나무라고 그렇게 또 시간이 가면서 4% 이상 정도가 5%죠. 79%에서 84%로 이렇게 여론이 바뀐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도를 보니까 임종석의 남북 2개 국가론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도 외면하고 그다음에 정동영 의원도 임종석 씨가 사고를 친 것 같다 그렇게 발을 빼는 거죠. 본인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남북 2개 국가론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사고를 친 것 같다. 이렇게 잘못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임종석 전 실장 발언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거리를 두겠다는 이야기죠. 본인들에게 불리하니까. 그리고 이제 친문재인 진영도 임종석 전 실장 발언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여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좀 금방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근간에 해당하는 것이 영토 조항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수로 한다. 어마어마한 중요한 영토 주권 국민이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임종석 씨가 그걸 허무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생각이 바로 박힌 여러분 국민들은 얼마나 기분이 안 참겠습니까 네가 뭔데 그렇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선을 걷는 것은 임종석 전 실장 발언이 보수 진영과 진보지영을 가릴 것 없이 여론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도 연결돼 있을 것이고 또 어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피치 못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본인도 뻔히 많은 사람들이 반발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남북 이 국가론 통일을 그냥 접자 이런 발언을 내세운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본인이 피치 못하게 그런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딱한 상황이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한국이 지뢰밭을 피하려면 제가 방송에서 이런 자주 하지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50대 60대 분들이 계시면 노후를 한 30년 정도 보게 되면 그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가 잘 굴러가서 이런 분들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있는 무슨 일은 없지 않습니까? 좀 더 판매하시면은 좀 더 판매하는 게